iders многok κ 아 제일 중요한 걸 업켰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캠 켜놓은거 안녕하세요 캠 켜놓은 건 엄청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음 일단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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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 이게 캠인데 아 캠이란다 이게 그 택배 온 건데 뒤쪽면은 뭐 저희 집 주소랑 막 들어가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 뒤쪽 면으로 까보 아니다 이쪽 깔게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쪽 면으로 해가지고 까도록 할게요 모르겠다 이게 실버 버튼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온거긴 한데 크기로 봐서는 실버 버튼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왠지 실버 버튼일 것 같아 오 이렇게 들어있네 짜잔 짜잔 저리 꺼져 박스가 막 찍히고 난리 났네요 아래 아래쪽 부분은 막 박스가 찍히고 일단 위쪽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 보면 박스가 찍혔어요 그 스티플러 같은 걸로 찍어 넣었잖아요 박스를 거기에다 찍혔어 박스는 소장은 못 할 것 같네요 박스 상태가 하아 짜잔 여기 뭐가 들어있는거지 뭐라 적혀있는거지 뭐라 적혀있어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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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르키키라는 ceo 유튜브 ceo 분께서 해가지고 프린터를 딱 뽑아서 보내주셨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스펀지 스펀지 그걸로 해놨네 스펀지를 이렇게 딱 까면 오오 와우 이게 근데 내 채널명이 아이조커가 아니라 지금 phj1081 이게 채널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박아줬네 짜잔 phj1081로 박아줬다 채널명으로 박아줬네요 한글로 박아주면 참 좋았겠지만 이게 딱 그 스티로폼에다가 딱 안착이 돼서 왔네요 이 뒤에 걸 수 있는 홈도 있고 벽에 걸어 나라고 짜잔 모니터가 비치네 아 이게 실버 버튼의 냄새구만 추억 공γά 잘 못해서 뭔가 떨어지면 안되니까 박스에서 다시 저렇게 포장을 지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틀그라운드 할거에요 10만 구독자 이거 턱 이건 뭐냐면 여기 찍혀가지고 제가 다른 데 찍혀가지고 상처나서 그것 때문에 달아났습니다 캠을 이제 끌거에요 전 게임할때는 캠을 안켭니다 빠빠이 다음에 뵈요